KOREA FOCUS 오늘의 단상입니다. 1963년 11월 22일, 오늘은 미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된 날입니다. 그날로부터 50주년이 된 요즘, 미국은 케네디에 대한 추모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때의 경제 성장률이 높았고, 소련의 쿠바 핵 미사일 배치를 좌절시켰기에 강한 리더십을 바라는 미국인들이 더욱 케네디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은 이걸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더욱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있는데요. 오바마는 아내와 워싱턴 인근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에 있는 케네디 묘역을 찾았고, 케네디가 만든 자유메달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수여했습니다. 오바마 정부가 케네디 추모 열기를 이용하려고 언론 보도를 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들은 케네디 암살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위키피디아에서조차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에 대한 의혹이라는 제목 하에 각가지 설들을 열과할 정도입니다. 그 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즉 FRB 개입설입니다. 1963년 6월 4일 케네디 대통령이 1110호 대통령 명령을 내려서 당시 제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형식의 은을 본위로 해서 은증서를 발행한 후 즉시 화폐로 유통시켜 FRB를 무력화시키려 한 데 대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누군가 일으켰다면 일단 그 최대의 수혜자를 의심해보는 건 합리적인 추론일 것입니다. 사건은 오스월드가 케네디를 저격했다는 것인데요. 오스월드는 케네디를 태운 차량의 뒤편 건물에 있었고 케네디는 얼굴이 앞이 아니라 뒤로 젖혀지는 등 여러 각도에서 날아온 총알을 맞고 죽었습니다. 케네디 암살 후 불과 3년 만에 18명의 결정적인 증인들이 연이어 사망했는데요. 영국의 한 수학자는 이런 우연히 발생할 확률은 10경분의 1이라고 합니다. 현장을 목격한 증인들도 100여 명이나 사망에 의혹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케네디 암살 사건을 조사한 워렌 위원회는 오스월드가 사건 8개월 전에 평소 케네디를 비판해오던 전 미 육군 장관 워커를 암살하려 했음을 확인했다는 점도 이상합니다. 오스월드는 루비라는 유대인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역대 모든 의장이 유대인인 FRB를 무력화시키려 했던 케네디는 그 비슷한 일을 하려다 피격당한 링컨처럼 목숨을 잃었고 그 뒤로 유대자본은 백악관을 더욱 철저히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통한 세계 경제 지배에도 가속이 붙었습니다. 이건 유대인인 올리버 스톤 감독이 만든 영화 JFK의 나올 리 없는 내용입니다. 유대자본이 만약 케네디 암살의 배우라면 그 유대자본이 만든 오바마가 그 유대자본의 대표적인 하수인인 클린턴에게 케네디가 만든 상을 주는 행위야말로 가장 유대자본스러운 이벤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인터넷에는 케네디가 사실상 유대자본을 지칭하며 그들의 세계 지배를 경고하는 1961년 육성연설이 널리 유포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단선이었습니다.